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자신만의 명부를 가지고 태어난다 나는 운명의 씬이다 이름은 고채경까요? 너 베끼는 거야, 정말? 인간 내면의 깊이가 여기 다 있어 억울어구여, 구심 어떻게 씬이 인간의 운명을 표시할 수가 있냐? 사랑이 뭘까? 뭐? 최근 몇 년간 가장 스윗한 첫 만남이었는데 왜 사랑에 빠지지 않는 거냐고 I'm a sucker for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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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y rise is taking over to my knee I'm a sucker for my life There are other things Now I know about you About you I'm a sucker for you I'm a sucker for you 이상해? What? 비 오는 날, 화수정상, 낯선 남자랑, 참만남, 그리고 우선 생각나는 거 없냐? 글쎄? 헐, 생각났어? 마젠타 핑크레인? 근데 대사도 비슷한 거 보니? 그니까 우연히겠지? 그 순간은 정발은 되게 잘생겼다 막 머리카락에 촉촉해가지고 날 딱 품에 안고 내려다보는 그 각도가 근데 하나도 안 졸렸을까? 이 여자가 이상한 거야? 이런 특밖의 장소, 특밖의 만남 그게 몇 씩? 완전 설레는 거 아니야? 누가 궁금해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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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? 나요? 왜요? 아... 그 버스정류장에서 만날래요? 어디서 볼까요? 우리... 그 버스정류장에서 만날래요? 아... 아... 내 문지 그거 어디겠지? 고등학교 때 거 어디 문지 부어 빌려줬는데? 누구한테? 건물주 건물주? 그거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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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